여러분 매실로 만든 음식 먹고 싶지 않습니까? 먹고 싶어요! 저는요 뭔가 매콤하게 비빔쿠스? 아사랑한 매실과 함께 매실 비빔쿠스? 예! 그리고요 그리고요 매실 파스타! 매실 파스타! 맨날 파스타야 맨날 파스타야 진짜 좋아 매실 주스! 매실 주스! 뭐라고? 매실 주스! 매실 주스! 자! 해서 저희가 오늘 매실을 이용한 음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뽀뽀뽀! 짤뚱댕! 정말 여러분들이 먹기에도 간편하고 맛도 참 좋은 매실 파스타? 매실! 주먹밥! 백지영 먼저 도전! 백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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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밤에 입어서 야야야 뭐야 뭐야 왔다 왔다 간다 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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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따라가 드릴게요 아니 안 가요 자! 자! 어! 3번! 3번! 왔다 왔다 2번 3번! 아! 스톱! 2번! 노터치 뭐 잔톡 때는 소문을 많이 들으셨다고요? 네! 세다고 얘기 안 하죠? 파이팅 넘치다고? 세다고 근데 볼 때는 재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엄청 엄청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네 누구 찬스 안 써요? 그냥 본인 느낌 가는 대로 즈응스! 의견 말씀 해주세요 자! 5번! 6번! 5번! 4번! 왜 너야? 주먹밥이랑 연결 해봐요 9번! 오케이 추윤하시잖아요 수지의 얘기를 harder 말도 안 돼 나 이거 안 하고 있는데? 하나 떨려 둘 우가님 우쿨레션을 지금 셋 5번 아아아아악 어떻게 해 와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 와 대박 섹시 슛 적 있어요 언니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섹시 너는 2번으로 가봐 저는 아까 지영 언니가 선택하려고 했던 2번으로 2번 오케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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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이 시선해보시고 있어요 백정씨 첫 장소 때 워터를 시선해 아니 나는 진짜 화날뻔했는데 거기 안에서 물풀이 하하하하 뭐냐면 본인도 열려서 나왔는데 백정씨가 있으니까 아 괜찮아요 섹시해요 잘 뿌려주셔가지고 속옷이 안 젖었어요 박수 한번 드리죠 예 축하드립니다 예 레너있는 목걸음이었어요 저희가 무리를 맡는 동시에 이게 슬로우가 정말 걸려요 그래서 아까 맡는 느낌은 좋았어요 그랬어요? 웃었어요 로션 광고 수분 수분 크림 볼테일 그거 이쁘게 나오면 코어에 들어간 거 이거 괜찮아요 고어 되고 고정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자 수지 수지가 백지영이 선택한 2번을 갖습니다 내가 언니한테 물 뿌려서 맞는 그런 벌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아니야 난 네가 주먹밥을 먹길 바래 그럼 그럼 다른 번호 좀 뽑아주시죠 아니 2번이야 아 그대로 2번 너무 궁금해 3 2 1 공격 수지 아니요 아니요 라이트하다 아 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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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누구세요 지금 갈게요 여기 어디지 여기 중이에요 자 다음 채널 지목 수지가 지목이에요 지영이 지영이 동네 형 같아 동네 형 잘한다 지구야 지영이 카라에서 춤 잘 춰 카라에서 이거 뭐야 구에서 어디 갔지 우리 같은 지영 찬술 언니 어디로 갈까요? 지영 찬술 느낌 딱 오는데 없어요 그냥 딱 봤을 때 6번의 느낌이 났다 지영이가 이거 받아들이면 6번 쓰고요 또 가네요 만약에 내가 봤을 때 6번에 쓸 거 같아 밀가루다 밀 밀가루다 밀 Explosion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미 은하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우리 역사 물! 우리 역사 물! 세상에! 못 걷겠다 못 걷겠다 오 나야! 나야! 지용아! 지용아! 동네가 많아 동네 많아 백종신 같은 경우에는 뿌리오키 때문에 쫙 맞고 샤워하듯이 어떻게 그릴 수 있죠? 왜왜왜? 여기까지 다 던졌잖아요 아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진짜 근데 효연 스타일로 가도 돼 꺾어서 가도 돼 그렇지 꺾이는 힘들어 꺾이는 힘들어 꺾이는 힘들어 1번 1번 3, 2, 1 반지 화이팅!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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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거 멋있잖아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 드시겠어요? 진짜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 근데 내가 알려준 거 알지? 내가 알려줬지 뭘 내가 알려줬지 나 내가 기도했어요 대박 너무 맛있었을 것 같다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언니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다 이거 매번 음식들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맞는데요 진짜 달인들이 아 김신영 우와 우와 짠이다 이거 멋있어 이거 맛있어 자 너무나 상큼한 사콤달콤한 오! 어떡해! 그거다! 비밀국수 드시다가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매실차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매실차에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효연이 먹었기 때문에 효연제외 효연제외 그리고 동시에 갑니다 아 다? 동시에 갑니다 출발 자 그럼 지영부터 저부터요? 도미노 오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 여기 안 가요 오랜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브로드웨이에서도 볼 수 없는 장독대 오픈쇼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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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지영부터 오픈 시작 시작 오픈 오픈 아! 어떡해! 아! 어떡해! 물밖에 안 나와 자 5번 물이다! 물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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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번 우리 자기들에게 왜 척 해주세요 물이 자기들에게 물이 자기들에게 찌르르지 찌끄르지 말고 오빠가 고우라고 알았지? 하나 둘 셋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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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3 오픈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아아! – 야야야야야야, 야, 그냥 들어가, 계속 들어가! 야 왜 얼굴을 써드리려고 해 너가. 왜요. 나 진짜 웃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러지 진짜. 자 비빔국수 한 번씩 이제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직원님 오늘 청물 나왔잖아요 어땠어요 오늘 물도 맞고 그랬는데 진짜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보자. 나중에 얘기해. 정신 났어요. 저희 청춘불배 항상 그 오프닝과 엔딩이 많이 달라요. 다들 이렇게 모습 자체가 달라요. 우리 주식수도 우리 왕언니랑 함께 할 시간 어땠어요 우리 승규. 오늘 진짜 재밌었고요. 지영 언니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원 어머님은 어때요. 어 있잖아요. 우리 예원 좀 가져주세요. 어머니야 유리야. 엄마 우리 예원 어머니. 아니 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말이다. 왜 이러시는 것 같아. 얘네 아이들 봤지. 아니요. 이제 부러신대. 야 너네가 나랑 나이 말고 다른게 뭐야. 아 네가. 야. 청춘이야. 영원하라. 청춘. 불빈. 네 kleọ 마 Pass ika 가 가 가 가 티키틠크! 티키틠크! 티키틠크!